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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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냅니다 민호 형 안녕 에디 형 안녕 왜 이렇게 늙음? 늙었음? 기억나지? 우리 연습생 때 머리 나랑 결혼해 왜 그래 안 본지 좀 되긴 했네 빨리 봐야 되는데 어머 너무 난다 그치?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 통인데요 간장해요 제가 왜 인스타 라이브를 켰냐 음 아니 지민이 아빤 이슈 반 Gang 아빤 감사합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미스터 기간제 오늘 또 하니까 본방사수도 해주시고 외쳐줘서 안녕 학진이 형 공타는 거 조심하세요 범진님 예스 감사합니다. gjorde 보내준 몸 건강하고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살이 좀 빠졌는데 제가 뮤지컬 하면서 살이 살이 고주 감사합니다. 일본어 버전이랑 한국어 버전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기대를... 한국어 버전과ove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복 받쳐서 울었습니다. 오늘은 공연을 끝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기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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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